아이고야 워워워워, 베엠x2 아이 이제부터 시작이지 오케이! 좋아. 감을yal Так 했죠, 제가? 예, 나머지 들어갈까 아AR' 이렇게ying 거 같아 얘 때문에 웃겨서 못하겠어 설팅 나 ven지 스팅 얘는 아니야 얘는 때릴 사람이 안 나온다니까 박물인영 감독님 네 오늘 슈팅 대결 할 예정인데 뻔하죠 제가 이기죠 슈팅은 근데 고채팅몬 세지 않나요? 에이 슈팅몬 센다고 너 좋은건가 긴장한거야? 아이 진짜 3대는 고채팅몬다 인마 왜 안오노 이거 도망간거 아이가? 나 니 도망간줄 알았다고 나 대결한다고 너가 도망간줄 알았어 원래 주인공 늦게 나타나는거야 이 썩을놈아 오늘 슈팅 대결이잖아 아 슈팅은 또 나지 슈팅 나였지 얘는 때릴 상황이 안나온다 할일이 태산인데 그 만지 쓰고 있다 얘랑은 힘을 1도 안써 엉감으로 그냥 이겨 그냥 이 넘지말까라고 통참해도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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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몸 좀 풀까? 아이 슈팅 얘는 몸 풀어야 돼 몸은 풀어야 돼 알랭이분들이 몸을 안풀면 안되니까 알랭이분들이 알랭이분들이 왜 몸을 푸냐고 축구할 때 경계하기 전에 몸을 풀어야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모범적인 거를 너희가 좀 보여줘야지 몸을 왜 풀어? 나는 몸을 안풀어 나는 얘랑 하니까 너한테 보고 배울게 뭐가 있어? 얘랑은 몸을 안풀어도 돼 그래서 이기는거야 가자 가자 몸풀자 내가 오늘 강력한 레드를 신고 왔잖아 항상 알지 내 시그니처 색깔은 컬러는 레드 알지 피고왕 통키 축구왕 고체 불 팍 한번 보여줘 불꽃슈팅 나오지 불꽃슈팅 통키 보고 왔냐? 주는 척 하면서 접고 주는 척 하면서 빼고 오늘 대결의 규칙 넣는 거는 솔직히 감독님들한테 너무 쉬우니까 노바운드로 들어가면 1점 골대를 맞춰 그러면 2점 아 그냥 골대에 맞으면 무조건 2점이네? 어떻게 보면 정확성인 거지 10점 이상 내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나 누가 먼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맨날 나 못 낼 줄 알거든 못 낼 줄 알거든 아 오버하지마 가위바위보 이거 봐 나 먼저? 나 먼저? 공은 점심 pop 경인 또ny 5.5 outta 오호 조용 왜냐 다음 날 말하지마 불꽃슨 서로 woods를 걸어줘 오케이 walk walk coexistence была 다시 뭘 다시이야 숨기는 냉정해야하잖아 뭘 다 스쳐 해 삐로 웃겨 봐 하지마 진짜 삐레 уб 승용 5рill 하지만 진짜 어. 아쉽네 억울하지마 화이팅! 화이팅! 고마워요! 고마워! 3.0! 3-0 아 이제부터 시작이지 라이너 잘 차네 박진관은 뭐 하나도 없어 4-0 여러분 뭐라고요? 4-0 오케이 잘 때렸는데 지금 잘 때렸는데 지금 5-0 갑니다 이제 무리뉴가 무해전이 아니니까 제가 무해전 보여드릴게요 빅 오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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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골 붙어 봐야겠다 이제 에어어어어어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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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아 뭐 바운드야 바운드 되는 거 무슨거야 골팍도 맞춰드릴게요 원해요 원추 나는 이제 하나 들어가면 다 들어가 근데 그 하나가 경기 끝나고 들어갈 수도 있어 이거 인정 백스테이, 백스테이! 6대~~ 퍼스트 맞고 골 들어가면 맞지? 어? 3점? 3점이었어 그러면? 에이 그건 룰에 없는 거야 하지만 봐봐요 봐요 봐요 아 매너? 지금 내가 큰 애기고 있잖아 빨리하라고 지금 아니 얘 때문에 늘어져도 못하겠어 빨리 그래서 그냥 2점만 주세요 6대 0 나 오늘 태평양 같은 존재였다 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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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럼 들어왔어 자 이제 따라가자 지금 6대 1이잖아? 6대 1 아 저기 와요 있어요 하하하하 오케이 오리뉴가 무예전 찼으면 고채티네도 무예전 때릴게 어디로 가죠? 삑 와요 오케이 와 와요 오겐 오오오 오오오 얘기했잖아 감 찾았다고 진짜 이제 찾았어 여유 아직 여유? 어휴 여깄어 제가 저 마음을 사그라들게 제가 이번에 골퍼스를 한 번 맞춰볼게요 아 힝 너무 들어간다 자 다음 2연속 골 때 맞춰볼게요 삑 와 태가 날아 든다 으아아아 빡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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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에 걸쳤어? 띡 아이고야 우와 에구야 오어its 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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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감 찾았다니까 내 스윙을 이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야해요 라인김치 살짝 쫄깃해졌지 표정이 이에 굳었다 표정 굳었다 야 풀어 임마 우 우와 육사 육사 맞지? 감 찾았다니까 내 스윙을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야 되요 살이 김치 살짝 쫄깃해졌죠? 절대 표정이 이제 굳었다 표정이 굳었다 야 풀어 인마 표정 굳어어 땡 .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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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고 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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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좀 당연했는데 이제? 감 찾았다가 했죠 제가 이거 뭐야 이거 안 들어가지 현이 누나 현이 누나 . . . . 오 . ? 오 오 오 오 오 오 오 X2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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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해야 재밌지 골 때면 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75 75 감사합니다. 오케이. 혹시..? 야, 일단 여기 흔들려. 보여줄게. 자, 너 승호 보여줄게 승호. 승호 좀 많이 하고 왔는데? 승호가 그랬어, 오케이. 뷔우! 뷔우, 뷔우! 3, 2, 3, 4, 5 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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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 이순우 원 브로 모델 이순우 원 브로 하 원 브로 하 원 브로! 잘게요 2대5 감을 너무 늦게 찾았어 내가 아의 빠브리뉴 장구의 안타! 오케이 오케이 만인 Ethan 확실해야지 구점이잖아 넣어야 돼요 도전할게요 따러해봐 뜨거워 out living in Lee 지소가 좋지 잘anız 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사안하게 해줄 sú 오ieth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호 실패 slang 고! 오! 오! 요!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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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빽 빽 빽 빽 고박 대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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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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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자는 이제 칼퇴를 하면 되고 패배하신 박무리뉴 감독님은 저희와 추가 촬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쇼츠! 아 쇼츠! 아 쇼츠! 금방 끝나고 5분 안에 3개 다 할 것 같은데? 어 금방 하지! 보니깐 진짜 쉬운데 뭐 진짜 가냐? 어 진짜 야 진짜 가냐고 야 진짜 가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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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전! 됐다! 어허이 예에이 예에이 헤이 브로 헤이 엄브로 헤이 브로 엄브로 헤이 브로 엄브로 헤이 브로 엄브로 끝! 오! 끝! Hastή 금방 끝나지 아 금방해 금방해 또 꼴대가 작잖아 예감이 안 좋은데 시원하겠는데 아이씨 간다 간다 아이씨 야 이거 이거 봐 맞은 건데 아이씨 잘 말있음 오늘 안에 뭐 안 끝나고 자 갑니다 갑니다 뭐야 뭐야 아아 2 hours later 됐다 오케이 30분 30분 됐다 드디어 우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고생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한 게 어디야 그랬던 고치트로였으면 3시간 했어 아니면 걔 도중에 포기하던가 그러니까 내가 져준 거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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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